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 선언 이후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권주자로서의 첫날을 보냈습니다. 당내 인사들 대부분이 지지를 표하면서 사실상 다음 후보로 확정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미 대학 스포츠협회 우승팀 축하 행사에 연사로 나섰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델라웨어에서 자가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한 건데 사실상 민주당 대권주자로서의 첫 행보였습니다. 연설도 자신을 다음 대선 후보로 지지해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감사로 채웠습니다. 여전히 절차적인 문제가 남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지지를 표하면서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넨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헤리스 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지지를 선언했고 헤리스 부통령의 잠재적 경쟁자로 거론되던 개빈 유썸, 그레첸 휘트머 등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도 헤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만 여전히 누구를 지지할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선거 캠프를 찾은 헤리스 부통령은 직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하루가 지났고 105일이 남았다며 우리는 함께 이길 거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새로 선거 전략을 짜고 자신의 부통령 후보도 지명해야 하는 헤리스에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운명의 105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